20번입니다. 꼼꼼하게 전제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답의 근거 싸움이에요. 문제 풀이는. 무조건 대입학 문제 풀 때 핵심. 제가 왜 노란색 했느냐. 수식하고 뺀 거고 답의 근거에요. 뭐냐면 모든 대입학은 일단 소재. 첫 문장 중요합니다. 결론 중요합니다. 아 근데 여기 뭐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야? 위에 쓰레기라는 얘기야. 필자의 주장문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문장을 읽을 때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빼고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읽죠.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랑 수식어구 중에는 육하원칙만 넣으면 되거든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만 넣으면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거에요. 나머지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애는 건 뺀 겁니다. 그럼 볼게요. 소재, 주장, 결론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알아요. 그럼 여기 뭐에요? 읽지 말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힘 빼고 대충 이런 말 나왔구나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첫 문장 가겠습니다. 충돌, 갈등. 자 어디 어디? 모 사이에 과학의 목표와 보호의 권리와 행복. 자 쉬고 다 뺐습니다. 과학의 목표라는 거와 권리와 행복을 보호하고 전 욕구 사이에 그 갈등이 동사? 초래하지 않니? 목적어? 쉬고 뺀 거야 지금 주인적인. 자 뺀 거야. 목적어는 윤리적 긴장. 자 뭐에요? 임상연구의 윤리적 긴장을 초래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과학의 목표도 있어요. 그런데 권리나 행복도 보호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의 갈등이 임상연구의 윤리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지 않냐. 임상연구에 있어서.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사람 보호도 해야 되는데 권리를. 그러니까 임상연구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거다. 이제 힘 빼. 줄거리만 따라가. 말.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아라는 말은 사실이다. 인간을 위험 속에 넣는 거. 접속사 주어동사는 내가 수식어구니까 빼버린 거란 말이야. 얘가 주어예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무조건 줄거리 싸움이에요. 줄거리와 그것만 믿으세요. 사람을 위험 속에 넣는 것은. 난 비동사 욕 안 하거든요. 비동사 될 보호라고 해요.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사람을 위험 속에 넣는 거. 다음 장. 심지어 연구. 어느 연구냐. 어떠한 위험도 제시하자는 연구도. 수의가 뺏고. 불편함을 제시하며. 야 아무리 얘가 위험 속에 불편함도 있고. 뭔가 존중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냐. 지금 수식어 다 뺐단 말이야. 난 비동사 욕 안 하니까.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문제 풀 때 편하게 푸던 거야. 줄거리 원래 없는. 줄거리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자 그 다음 장볼게요. 주장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과학이 좋은 윤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거짓. 가짜라는 거다. 나 조금 있다가. 나 여기 있는 건 기억도 안 하게 할 거야. 읽어놓은 거 봤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전체 기억할 수 없어요. 무조건 소재 주장 결론이에요. 연구 설계는. 난 비동사 욕 안 해. 꾸며저도 말 뺀 겁니다. 연구 설계가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 위험성. 인간 참여자를 해 끼치는 위험성은 너무 두꺼워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지 않냐. 자 이제 마지막. 걱정하지 마. 다 지울 거야. 나 접속사 주호동사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원래 수식어구예요. 전 뺄게요. 결론 가겠습니다. 권리. 보호. 권리와 행복의 보호. 얘들아. 동사분이 해야만 한다는 필자의 또 주장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참가자의 권리와 행복을 보호하는 권리가.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더 중요하다. 압도하다. 과학적 효율성 보다 중요하지 않냐. 얘들아. 전체를 기억할 수 없지만 소재 주장 결론만 가볼래. 소재. 과학의 목표랑 권리나 행복을 보호하는 필요성의 충돌이 임상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지 않냐. 과학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권리. 이게 충돌되는 게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주장문. 좋은 과학이 좋은 윤리 아니에요. 주장문. 권리와 행복을 보호하는 게 크게 과학적인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사람이. 소재 주장 결론이에요. 그러면 5분밖에 안 남죠. 왜? 마지막 주장문과 똑같죠. 문제 풀 때 오해하지 마셔. 나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설 강의니까 얘기하는 거야. 문제를 풀 때는 오로지 소재 주장 결론이고 또 하나 수식하고 빼고 읽으면 오답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